마지막 연설은 조원진호님의 우리 일어서서 한번 듣고 먼저 우리가 정말 경주에서 우리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 어깨동무 하세요 어깨동무 자 다 어깨동무 자 우리가 정말 태극기로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 살리고 대한민국 변화시키고 북진 통일까지 하는 통지라는 걸 우리 어깨동무 하면서 자 피내릴 호남선 어깨동무 신차게 우리 흔들려서 듣고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손 끝 잡고 자 손 끝 잡고 정신을 타게 흉날리며 점판 너머도 세일이 흐르는 건 한 손에 흐르는 건 소장료만 해도 나게 소장료만 해도 나게 흉날리며 점판 너머도 소장 속에 내가 만난 도루스케 아리앤드 도루스케 자꾸만 해도 나게 아리앤드 도루스케 흉날리며 우리 중에 나에게 고윤설을 사랑했어요 도대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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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날리며 점장된 도대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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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train 음 팀acking 도대척박 하늘 소장 도대척박 이쪽 윤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김정은 문제에 섭고 통발내신 최지인 국제멸금통일까지 이룬 우리의 지도자 조원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